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원해 간섭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전에는 누구를 그렇게 열심히 무찔렀어요? 거란족 무찔렀죠, 그죠? 자, 거란족 무찔른 그 당시에는 이제 호족들, 그래서 문벌로 바뀌어가는 예고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진족 쳐들어오죠. 이때는 문벌귀족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결국 나중에는 문벌귀족 중에 누가 이자겸이 이제 여진족과 뭐를 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금이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누가 성장해요? 중국에서 바로 이 몽골족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몽골족과 초반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 몽골과의 전쟁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과의 전쟁 배경 첫 번째, 고려의 무리한 조공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처음에 우리가 몽골족이랑 친하게 지내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아예 왜 모던 애들이죠? 그런데 몽골과의 그 국경에 거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란족을 같이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자, 처음 접한 건데 뭐 얘네가 갑자기 우리한테 그 이후에 무리하게 조공을 해달라라고 한 거죠. 우리 들어줄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부를 해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신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구실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박서가 항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최 씨 정권은 이제 열심히 모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가죠. 왜 강화도일까요? 그렇습니다. 강화도는요. 바다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자, 몽골은 기병은 뛰어나지만 해전은 잘 못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때 전쟁에서는 이제 왕을 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이사를 갔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몽골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바로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처인 부공민들과 함께 열심히 전투를 벌였죠. 승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막아내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쳐들어야 정말 끝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된다? 그렇죠. 왕실이 바로 이 몽골족과 이제 그런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개경으로 수도가 돌아가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의 전쟁에 지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점은 사실 최시 정권 같은 무신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왕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정권도 무너뜨리고 차라리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어서라도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무신 정권은 끝까지 몽골과 저항을 했지만 왕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신은 그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신의 그런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하죠.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항쟁을 하게 되었고요. 이들은 결국 고려와 몽골 연합군,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하며 이렇게 몽골과의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상 이 몽골과의 전쟁 순서를 막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몽골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이후 원간섭기거든요. 그래서 꼭 순서를 꼭 외워야 된다. 너무 강박관념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가 나온다면 이 지도에서 개경환도나 강화도천도 이런 단어들 이런 게 나온다면요. 여러분들이 아 몽골이구나 이 정도로만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실 표시가 되어져 있진 않지만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문화재가 소실이 되는데요. 여기 경주에서는 우리 황룡사 9층 목탑 불타고 대구의 부인사의 이제 초조재단경이 불타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게 표시가 지도에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영토를 상실하고 문화재가 소실됐다라는 거 특히나 원나라 내정간섭이 심화되죠. 이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때 체시정권이 완전 무너지고 무신정권 붕괴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정간섭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토를 방금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완벽하게 이 고려를 다 직접 지배를 한 건 아니었고 일부 지역만 몽골이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동영부. 동영부는 이제 석영에 있습니다.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영 바로 이제 평양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충렬왕 때 돌려줬고 탐라총감부 제주도에 설치합니다. 탐라도잖아요. 왜 여기다가 이런 총감부를 만들었냐면 제주도에 여기에다가 뭐하게 딱 좋아? 말 키우기 너무 좋았던 거죠. 기마병을 좋아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말농장.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말고기 먹는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충렬왕 때 반환을 했는데 마지막에 공민왕 때 수복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쌍성총감부가 되겠습니다. 쌍성총감부 위치가 대략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도에 표시되면서 다음과 같은 영토를 수복한왕의 업적은 이런 거 잘 물어봅니다. 따라서 공민왕이 수복했던 쌍성총감부 잘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복은 우리가 싸워서 다시 받아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토는 상체됐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도 있고 다음 내정간섭 볼게요. 어떤 내정간섭이 있었는가? 우선은 관리를 파견하는데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무슨 치 있죠? 이게 바로 몽골식의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직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 이런 관직 같은 걸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뭐 벼슬아치, 장사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몽골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정동행성 이게 좀 웃기죠? 정동행성은 말 그대로 정동쪽으로 가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정동쪽에 누가 있는가? 일본이 있겠죠. 즉 일본으로 가려고 만들었는데 아이고 자꾸 태풍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을 이제 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게 고려에만 남아서 이 고려를 이제 간접으로 지배하는 간접기구가 되어버린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있고요. 이거 나중에 공민왕 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왕실 친구가 격하, 격이 떨어졌어요. 원래 우리는 조종을 썼는데 이때는 왕을 써. 그리고 왕의 이름 앞에 항상 뭐를 붙여요? 충자를 붙이게 됐던 거죠.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선, 충목, 충해, 충렬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름도 왕이 딱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스스로를 짐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고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도 낮추는 거고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도 과거에는 폐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하라고 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왕자 우리가 태자나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제는 세자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격이 떨어졌어. 왜? 이거는 우리 몽골이 쓰는 거니까 너네 고려는 우리보다 낮으니까 원나라가 쓰는 건 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 낮춰버렸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관제도 다 격하가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서문화성, 상서성. 너희가 이런 성들 가질 수 없어. 너희들 우리보다 격이 낮아야 돼. 그래서 첨이부라고 이름을 바꾸고 중추언도 밀직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관제도 격하되고 격이 다 떨어졌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많은 수탈들도 이루어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일본 원정을 위해 아까 정동행성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물자 군인도 징발했었고요. 곡물 그리고 곡녀도 요구를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곡물 중에서 특히나 유행했던 건 사실 메였습니다. 당시 메가 그 메 있죠? 새 메. 그 메가 이제 이 원에서는 엄청 고위층의 그런 애완동물이었기 때문에 응방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매를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곡녀. 여자들도 자꾸 데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결혼하는 그런 좋은 풍습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럼 영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주성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 몽골풍, 고려양 이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몽골풍으로 이런 변발 그 다음 이렇게 연지곤지 하는 거 있죠? 족두리 이런 것도 다 몽골풍습이고요. 이러한 장도라던가 그 다음에 몽골식의 이런 복장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몽골의 우리 고려의 풍습이 유행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쌈입니다. 쌈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행을 하기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주로 뭘 물어보냐면 아까 그 지도 같은 거 보여주면서 공렬하던가 이러한 관련한 개념들을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권문세족의 횡포와 공민왕의 정치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간섭기, 이 시기에 정말 엄청난 세력을 누렸던 사람들 바로 권문세족이겠죠. 이 권문세족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평생 이렇게 간섭을 받고 살겠어요. 그죠? 자, 이 간섭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막 벗어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게 바로 공민왕의 정치로 빛이 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성공을 거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정말 잘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권문세족의 성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문세족 갑자기 튀어나온 놈들은 아니겠죠. 원래부터 잘나갔던 그 과거의 문벌들 그리고 무신정권기에 성장했던 그런 가문들, 그죠? 그리고 특히나 원과의 관계로 새롭게 성장한 가문들 이런 가문들이 다 같이 통틀어서서 이제는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니 당연히 왕권은 매우 매우 약화된 상황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권문세족의 성격은 어땠는가? 당연히 원나라 너무 좋죠. 우리가 친일파 많이 들어봤지만 친일파는 일본을 좋아한 사람들인 거고 여기에서 친원파, 이들은 원나라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불을 누리겠죠, 그죠? 이때 부는 땅입니다, 땅.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농사지는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농사를 짓게 한다던가, 개간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토지를 이제 이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노비화시킵니다. 만약에 뭘 돈을 빌려줬어, 못 갚았어? 그럼 너 이제 내 노비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경제력을 확보합니다. 이 경제력들과 이러한 권력들이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왜? 개인의 부만 생각하니까 나라 전체의 부는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지. 그게 누구예요? 우리 공민왕이죠, 그죠? 이 공민왕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 이때에 여기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시한 지역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영토를 회복한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던가 뭐 옳은 거 고르시오 혹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잘 나오는 자료니까 당연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시기에 공민왕의 개혁정치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 권문세족이 너무 부패했고 권력을 독점했고 이 시기에 운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 중국에서 원나라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족 반란군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명이라는 왕족까지 등장을 하는 원명교책이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가 다시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나라에 반대한다. 반원정책,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자 이런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반원정책 뭐가 있는가? 원나라 좋아하는 애들 다 저리 가라. 그 기시의 일당들 다 숙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 이거 원래는 일본 원정 가겠다고 만든 거였는데 오히려 그냥 고려에 남아서 고려를 간섭하는 내정간섭기구였죠.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쌍성 총관부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원나라보다 낮은 식으로 다 이름 같은 걸 바꿨던 관제를 다시 복구시키고요. 몽골풍 하지마. 변발 이런 거 하지마. 몽골풍 당연히 금지시키는 거죠. 이런 게 반원정책이라면 원나라에 반대하면서 나 스스로도 강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내 스스로 인사권은 가지고 있어야지 정방을 폐지합니다. 이 정방. 최씨 무신정권 최후가 만들었던 게 아직도 있는 거야. 이거 폐지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너무 잘 나와요. 전민변정도감 그냥 보기에도 너무 잘 나와요. 전민변정도감은 뭐냐. 자 돌리는 거예요. 전 땅이랑 그 다음에 민 백성을 바르게 변화시킨다. 아까 막 노비아 된 애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돌리는 거고 땅도 불법이었잖아. 이런 것들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 당연히 억압하면서 나를 믿고 따를 애들 등용시켜야겠죠. 그들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이 나중 결국에는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번국시키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처음 등장했던 게 이때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개혁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보여주면서 이 전체적인 걸 다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이 결과 권문세족은 당연히 반발했겠죠.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완벽한 성공이 아닌 이유가 이 시기. 홍건적. 북쪽에서는 홍건적. 빨간색 두 권 쓴 애들 막 오고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약간 한종 부흥군인데 원한테서 이렇게 싸우다가 막 밀려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외국. 남쪽에서는 자꾸 외국아. 먹을 게 없어 자꾸 와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 실패라고 말아요. 그리고 공민왕이 결국에는 야식기에 죽게 되면서 개혁은 중단됩니다. 그래도 의미 있습니다. 맨날 나옵니다. 정말 공민왕은 고려에서 몇 안 되는 잘 나오는 왕 중에 하나예요. 고려 왕 하면 태조 그 다음에 광종성종 공민왕 이 넷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항상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보기에도 잘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꼭 기억해 두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다 새롭게 등장한 세력 누가 있을까 자 공민왕이 개혁정치하면서 누구를 등용해요? 신진 4대부를 등용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무신집권기 이후에 조금씩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지방에 원래 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고려는 조금 열린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를 봐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를? 성리학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관직에 나아갔던 거죠. 특히나 공민왕과 함께 성장을 하고 이들은 원나라는 싫어 그리고 누가 좋아? 명나라가 좋아했던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권문세족의 이런 나쁜 점들을 다 비판하고 나서요. 자 그러면 얘네만 성장했나요? 노! 한 명의 신이 또 있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 되겠죠. 이 신신커플이 결국 조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흥 무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느 시점에 성장을 해? 홍건적과 외구를 그치고 찌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가 마련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들이 막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너무 망해가고 권문세족이 너무 횡포를 부리고 하니까 이들이 이들을 축출을 하고 새롭게 나라를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견 맞는 애들끼리 뭉쳐서 이제 안 맞는 애들 제끼고 나라가 드디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이제 왕들 가기 전에 이제 국민항담의 우왕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왕이랑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 라고 해요. 왜냐면 이 시기에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가 막 만들어졌는데 명나라가 갑자기 땅을 날래요.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면 쌍성총관부를 달라고 하는 거야. 쌍성총관부 원나라가 빼앗아 갔다가 우리가 다시 되찾았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야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 이제 우리가 원 다음에 우리가 왕조니까 우리한테 빨리 내놓으라고. 근데 우리 주고 싶지 않죠.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쟤네를 치러 가자. 이제 만들어진 나라니까 우리가 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성계를 보냈는데 이제 이성계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위아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돌아오게 되죠. 결국 사실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지금 이제 듣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군법으로서 거의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애들 막 다 나랑 만만한 애들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도 해군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최영도 죽이고요. 우왕도 폐의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황을 등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성계랑 급진파 사대부 대표적으로 정도전이겠죠.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과전법 같은 이런 개혁 같은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그럼 변했는가? 자 우선은 위아도 해군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신진사대부가 좀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눠진 것인데요. 급진파 사대부는 성을 바꿔서라도 고려는 왕씨 가문이잖아. 아니 이제 이시왕조. 이런 식으로 역성혁명을 해야 된다. 아주 나라를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사전,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땅들도 다 협파해야 된다. 그런데 온건파는 그건 좀 아니잖아. 우리는 고려의 신한데 고려는 유지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약간 소심하게 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진 상황에서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결국 이렇게 나라를 건립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 전에 먼저 과전법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협파하고요. 이들이 경제력까지 갖춘 상황에서 군사력 이후 경제력 이렇게 갖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 고려왕조의 몰락과 조선의 건국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고려의 신하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순서 묻는 것도 원래 원체 워낙에 잘 나오고요. 생각외로 좀 생각외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알고도 계시더라고요. 조선부터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나마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 말에 새로운 세력,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과정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몽주 같은 온건파 사대부들이 제거가 당하기도 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됐던 것과 관련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홍간적, 남쪽으로는 외구가 쳐들어오던 시기였고요. 이때 이렇게 이성계라던가 최영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성장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자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원간섭기 물어보는 거예요. 원나라가 공녀를 징발하고 있죠. 그렇죠? 딸을 낳으면 비밀로 하고 소문날까 우려했대. 왜 자꾸 데려가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숨기거나 하면 이웃을 잡아도 막 채찍을 해서 숨긴 딸을 찾았대. 어우 슬픈 일이죠. 이러한 공녀 징발이 있었고요. 자 공민왕의 개혁정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정동행중 서성 이문소를 철폐하였다. 이런 내용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기철, 그 다음에 노책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당했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병마사 뭐 이런 사람 해가지고 쌍성 등지를 수복했다. 쌍성총 간부 수복 나와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민왕 개혁정치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민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누구를? 신돈을 등용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죠? 신돈은 원래 승려였습니다. 이 승려와 함께 뭐를 했다?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어서 땅과 백성들을 이제 제대로 바르게 돌렸더라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승려인 그를 발탁하여 의심 없이 국정을 맡기려고 했다. 내용 나와져 있고요. 자 아까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요동정벌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사불가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안 된다. 여름철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여름은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모내기를 하고 물론 이때는 모내기를 많이 하지 않고 이때는 뭐 이렇게 막 뭐를 솎아내는 걸 더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에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철이기도 하고요. 자 셋째 오늘의 군사들 원정이 나가면 남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고 장마철이라서 우리는 주로 활로 싸우는데 활에 악요가 녹아서 이런 탱탱한 이런 게 잘 되지 않아요. 게다가 또 장마철이라 병에 잘 걸릴 수 있다. 이때는 이제 물로 이렇게 옮겨지는 질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가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위화도는 압록강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오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뭐 이성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개념 확인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은 무신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더라라는 거. 그렇죠? 이때 드디어 무신 정권이 드디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문세족의 시대로 도례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원나라는 내정 간섭을 위해서 무엇을 파견하고 무엇을 설치했대요.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해요. 감찰관 누구? 다루가치를 파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설치해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해요. 근데 사실 원래 정동행성은 내정 간섭을 위해서 설치한 건 아니고 일본에 이제 원정을 가려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서 내정 간섭 기구 되는 거죠. 자 고려말 성장한 누가? 친원, 원나라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권문세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원나라 언어를 잘하는 역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공민왕은 반원정책의 일환으로 수복 땅을 되찾았다는 거죠. 어떤 땅이에요? 쌍성 총관부 되겠습니다. 쌍성 총관부를 회복하는 멋진 공민왕. 자 공민왕은 권문세족을 막 적극 등용해? 말도 안 되죠. 권문세족 너무 싫어. 누구를 적극 등용해요? 신진 사대부가 되겠죠. 자 위하도 해군으로 정권을 잡은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는 무엇을 실시해서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대요? 무슨 법? 바로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권문세족의 땅을 몰수해서 새롭게 이제 관직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몽골 침입 이후에 결국 이제 공민왕 등장하고 이제 망하는 것까지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공민왕의 업적이죠. 공민왕 업적과 함께 원간섭기의 일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